어제부터 오늘 이 시각까지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뉴스입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인유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의사 출신이기도 하죠. 조금 전에 잠깐 또 얘기를 하신 것처럼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문자가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인 겁니다. 일단 상대방이 보낸 문자가 위에 있는데요. 상대방은 인 의원에게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그러니까 의사인 것 같죠.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인유한 의원이 감사, 감사라고 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반말하는 걸로 봐서 친한 관계로 보이고요. 지금 최근에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시점에 인유한 최고위원, 게다가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인데 저런 문자를 주고받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원 찬스 쓴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또 해당 문자를 선택해서 삭제하려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면서 당당하면 왜 삭제하냐, 이런 논란도 일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 문자를 받으시고 그 문자를 삭제, 없애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저 휴대전화 화면 보면 왼쪽에 보면 조그맣지만 이 갈매기 표시, 이렇게 뭔가 V 표시되어 있잖아요. 파랗게. 저게 이제 선택할 문자 내용을 선택해서 지울 목록을 선택하면 저게 딱 뜨잖아요. 그래서 저걸 삭제를 누르면 없어지는 건데 아마 삭제 직전에 삭제를 하려고 저 문자를 일단은 클릭을 한 것 같아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문자 내용, 안진용 기자님, 이 문자 내용이 지금 삽시간에 다 정치권을 물러지고 국민들 중에서 이거 거의 안 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가족상을 당한 어떤 국회의원이 분노를 표출했다면서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최근 부친상을 당했는데 김 의원의 부친은 이비인 의혹과 의사로 꽤 오랫동안 제주시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결국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SNS를 통해서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봅니다라는 글과 함께.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가뜩이나 시점상 며칠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작고하셨기 때문에 즉 부친상을 당한 터라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 정말 분기탱천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일이 남았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일단 인요한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맞대요? 청탁한 건 맞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연대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도의가 정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과 관련해서 수술이 돼 있는데 마침 집도의가 자기의 의대의 동기, 아는 관계라서 수술 좀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했는 것이지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당겨가지고 부당한 청탁을 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아니 그렇다고 하면 왜 떳떳하면 그걸 지우려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보통 원래 문자를 보고는 다 삭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도부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민원인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어떤 기명안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응급의로라든가 모든 것에서 불안해하고 하는 데에 특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사는 행동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당 내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셨지만 저 문자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저 문자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문맥을 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문자 내용을 볼게요. 부탁한 환자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인요한 최고위원이 수술 집도에 즉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아마 지인 가까운 사이에 의사겠죠. 그 의사에게 내가 인요한 최고위원이 부탁한 환자 그 환자 있잖아요. 지금 수술 중이야. 그런데 조금 늦었으면 그 사람 죽을 뻔했어. 그분 죽을 뻔했어.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했더니 인요한 최고위원이 감사감사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탁한 환자에 대해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아까 해명했잖아요. 그 부탁을 누가 했느냐. 자기의 지인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집도의가 즉 수술할 의사가 정해져 있는데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인요한 최고위원님이 좀 부탁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해와서 내가 그 의사에게 친한 의사에게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겁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수술도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죽는 나라가 됐습니까? 청탄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 응급실 수술실 기다리다 죽어나가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부탁한 환자라니요. 이따위 문자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고받고 과연 국민들이 이거 보면서 너네가 인간이냐 이런 얘기를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들으신 것처럼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지금 전국 각지에서 특히 어제 또 광주에서 안타까운 지금 그런 일도 있었고 하는 마당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분노 그런 국민의 목소리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청탁금지법이라는 이 단어가 비판 가운데 나오고 있어. 왜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이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청탁을 부정하게 하고서 그 반대급부를 얻었다거나 하는 그런 흔적이 있으면 이 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 건의기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위원장이 지침 위반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여부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인요한 위원장의 해명에 따르면 원래 수술이 예정돼 있는 환자에게 좀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이었다라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사실 요즘 응급실 뺑뺑이다. 제때 수술을 못 받아서 정말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가운데 사실 수술 세칙이나 특권과 반칙이 있었던 거 아니냐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어서 지금 윤리의 특위에 재소화하는 방침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준영 변호사님 이거 여쭤볼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요한 최고위원 해명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수술 대기 순서가 저 뒤에 있는 분을 내가 좀 이른바 세칙이 당겨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원래 수술이 잡혀 있는데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수술 환자인데 나 아는 목사님 나한테 어떤 목사님 부탁하셔서 그러니까 특히 조금 더 정성스럽게 수술을 해줘 이런 문자였다고 해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 앞서 보셨지만 무슨 소리냐 하면서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이걸 마치 수술 세칙이나 특권을 이용해서 지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억울하다면 국민의힘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수술이 잡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민주당과 일부 상당수 또 야권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수술 세치기를 한 특권을 이용해서 수술 세치기 한 건지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종의 환자 차트를 보면 수술 날짜가 잡혀 있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회가 강제 수술 권리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선출직 공무원이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이미 잡혀 있는 수술에 마침 보니까 집도기가 내 친구여서 이런 목사님이 있다고 하는데 좀 잘해줘 이런 것이라고 하면 민원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될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 좀 살려줘 하면서 이렇게 낙하상같이 꽂아줬던 이런 일이 된다고 하면 수술 일정을 상당히 당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한 것처럼 의료법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절차가 좀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자였다 한마디로 나는 이미 정해진 집도의에 대해서 이분 좀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좀 조심해가지고 잘 수술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공은 사실 국민의힘 쪽에 넘어간 거예요 이걸 제대로 밝혀낼지 아니면 이렇게 유야무야 가서 공세에 처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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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